MBC 해외 문화탐방, MBC 해외 문화탐방이 볼거리와 즐길거리, 아름다운 길이 가지러난 와카야마를 찾아갑니다. 바다가 만든 해안 절벽 산단 베키와 센조지 길의 안반, 섬 사이 둥근 구멍이 뚫린 앤케치도섬, 자연이 만든 조각상 하시쿠이기와 스페인 산티아오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길 구마노 고도, 태평양을 바라보며 온천을 즐기는 신비한 동굴 온천. 와카야마와 오사카를 다녀오는 이번 여행은 3박 4일 일정으로 5월 18일 출발하며 하나투어 미래항공여행사와 함께합니다.